전도신학원생 가운데 해답을 얻은 사람들을 아파트로 내버려 가십니다. 여러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군데군데 지금요?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아파트 시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빨리 급하니까 전도신학원생들 가운데 다 받은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명을 것입니까? 목사님들 여기 모이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딴 데 관심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심이 안갑니다. 딴 데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원도 기다리고 있고 밭도 기다리고 있고 관심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전도신학원생 무더기로 쏟아지고 안했습니까? 그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밭은 큰 등 지금 비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께서는 지금 이 전도신학원생들과 앞으로 지금 내일 좀 이야기하려고 나머지 내용들 이 일꾼을 부르는 것 외에는 신경 다 끊어버려요.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건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여러분 혹시 어디에 자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누가 알아주면 고맙고 안 알아주면 더 고맙고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저 돈 좀 생기면 감사한 일이고 안 생기면 약간 그렇고 뭐 그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 전부 중요할지도 않아도 있는데 뭔가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 지금 꼬이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굉장한 신앙에 빠져나옵니다. 이러고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지금요. 너무 다 따지지 말고 한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쓰실 때 전부 다 맞아 쓰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맞으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게 되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지간한 모자라도 한 군데에 맞으면 씁니다.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무슨 목사가 이렇게 욕을 잘하냐 하여튼 2년 전에는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나왔다 하면 욕 주저 나오다가 하여튼 뭐 쌍시옷도 예사로만 나오고 완전 욕쟁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과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붕해래요 아이고 참 내가 이랬는데 내가 생각할까 한 거 있죠 아니요 그 분이 붕해 오늘날 한번 가봤어요 왜냐면 내가 좀 아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나 가봐 자기가 온다 하더라구요 오라 소리나 아니지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가세요 설교 딱 들어보니깐요 그게 아니더라구요 막 욕하는데도요 감동을 줘요 또 막 욕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뭐라 하느냐 하면 그날 갔을 때도 설교였는데요 목사님이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교인을 만났대요 교인을 만났는데 교인이 목사님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몰란거요 그 누구시더라 이랬거요 그러니깐 이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 해도 너무 아쉽니다 저를 모릅니까 내가 목사님 교인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멱살 낳고 야 2년아 이랬다네요 그리고 교인을 보고 네가 한번이라도 넥타리를 사고 내게 왔으면 내가 너를 모르겠나 하면서 내가 넥타이가 500개가 넘다 내가 넥타이 때문에 네 복을 하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년 하면서 막 그랬다 그래 막 강나도 욕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전교는 은혜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완벽하다고 쓰는 게 아니구나 전도신앙원 졸업생들 가지고 한 군데씩 맞으면 써요 딴 데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그래 그럼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웠어요 지금 새가족들이 거의 다 뭐 바쁜 부객자 손에서 이리저리 그러니까 전도신앙원 딱 골라가지고 새가족에 딸랑 된 사람인지 다른 거 다 틀려도 거기 있으면 내가 보내요 보내서 이상한 집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요 또 지금 무속 있는 사람들 삼낭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시 빨리 모아가지고 욕훈련을 빨리 시켰어요 내보내는 거요 내보내고 너무 급하니까 문화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학교 전략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병원 관광소 텅텅미 우리 교회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대학병원 가봤습니다 부산대학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얼마나 가는 거면 입구에다 의자를 대놓고 둘이 앉아있어요 저쪽에 앉아있고 또 저쪽에 앉아있고 이 사람들이 왜 앉아있는가 나중에 알고보니까 여호와의 정인이요 그래서 내가 말했거든요 아내 보고 시비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여호와의 정인이 문 앞에 앉아있으면 되냐고 내가 병원 의무실을 보고 얘기를 했다고요 저사람이 뭐 여호와의 정인인데 저래야 된다고 그래 오사님 말도 못한다 아무리 가래도 안간다는 거예요 저사람이 막 교대로 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 경찰까지 다 왔다갔대요 그러면 끌고 가면 또 온대요 이래가지고 하루도 빠져나고 앉아있대요 그리고 장미가 이제 우리 포기했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여호와의 정인들 곳곳에 병원으로 다 파도가 있고 오직 우리만 쉬고 있지 딴 가지 우리만 딴 가지 그 사람들 전부 다 파도 지금 현재 병원에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전도로 내보내면 안됩니다 뛰어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도시 전략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파트로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전략은 성경적인 전략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난주간 현장팀사회 때 얘기 드렸죠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아파트 들어갈 사람들은 전략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첫째 하는 게 뭐냐 절대 아파트는 떠들어 대는 겁니다 팀사회 팀사회 해가지고 담 나오는 사람을 열면 하거든 다락판 해라 다락판 계속 하다가 일꾼이 나오면 일꾼 중심으로 미전홈을 열어라 그리고 아파트 주위에 상권이 형성된다 전문교를 세워라 이러면 아파트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요런 사람을 내보내면 빨리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전도신학원생으로서 앞으로 70인원에서 아파트만 계속 전도해라 요 전략을 파고들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과 세계를 빨리 보고만 해리겠습니다 아파트의 특징은 아파트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사람이 너무 조그마한 유익에 민감해져 버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시골 같은 데 단정집에 이렇게 사면 사람이 후해지는데 아파트만 들어가 버리면 너무 조그마한 일에 유익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전도 같은 데는 전도집 부류가 되지도 않고 맨투맨 전도회가 되지도 않고요 제가 미국 호주 이런 데 가보니까 그런 데서 노방전도 하다가는 정신병기가 소리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연관시켜서 팀 사이로 파고들어가 팀 사이가 열매 안 나오면 그 다음 하고 열매 나오거든 다락방을 열어라 다락방 여러 군데 하다 보면 틀림없이 제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에서 미션 훈련 그게 아파트 전략입니다 꼭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일에 상근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도시 전략을 쓰라 저게 전문교회로 지난번 현장집에서 조금 메시지 주었지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불신지 않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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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부터 하세요 깨끗하게 이상한 메시지를 하지 말고 아파트에 들어가서는 메시지를 깨끗하게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뭐 귀신같아 있는 소리 하지 말고 깨끗한 메시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신자 같으면 그리스도란 단어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란 단어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에게 확신 심어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설명하면 됩니다 거의 제가 해본 결과 백전백성입니다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딱 설명을 해요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축복을 얘기해요 거기에 따른 축복 백전백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만나서 들어가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간단하죠 기도의 확신 다네일 6장 10절 16절 20절 10장 10절에서 21절 정식 기도 정식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 조금만 차례대로 한번 가르치지 말고 차례대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 아파트 안에서 역사를 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서 이 두 개가 이해되지거든요 에베수 2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단순하게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의 문제가 오는가 이 설명을 네 번째로 그러면 전도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세 가지 설명도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게 전도의 첫째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말해줘라 세 번째 그 말 안 해주면 전부 우상에 다 빠지기 때문에 무속 종교에 다 빠지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지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아빠던 사람 찾아가 차근차근 이야기 하세요 어떻게 그럼 전도해야 될 것이냐 당신이 지금부터 최고 축복받는 길이었다 사도행기 2장 1절에 47절대로 해라 한 번 하지 말고 늘 성경 충만 달라고 정식이 되라 그러면 전도의 문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도 일어나고 현장도 바뀐다 그렇게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전도 문 열린다 전도 문 열리거든 내게 들은 그리스도 설명해라 그러면 제자 일어나게 되어있죠 말씀 성취되고 그럼 현장도 바뀌게 되어있다 이렇게 쉽게 전도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만 되는게 아니고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문제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16절에서 20절 땅까지 저주 받게 되어있다 그럼 당신이 가진 저주 문제 해결되는 길은 15절이다 첫 설명만 되어지면 역사를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신앙이 참되게 성장이 되겠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전도훈련을 받아라 지금 빨리 전도신학원생들 가지고 이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신학원생들을 어디로 내보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 교회 주의 자 이제 닫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어제 제가 숙제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 전략과 현장형 사역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전략과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금 어제 제가 드렸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는 꺼주시되 얼굴은 좀 보여주시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 전략과 내용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기본 던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한 사람을 영접시켜서 이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성교단체에서 특히 제가 있던 예비게토 성교단체에서 보면 만들어가는 제자라는 소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오해한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전도를 위해 태어나게 하신 진짜로 예비된 제자를 내게 붙이셨다 정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제자 내가 만들어가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자꾸 사람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의 메세지의 내용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 들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메세지가 좀 전략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메세지를 잘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영접시켜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낙방해가지고 또 내 합숙 보내고 내가 또 이렇게 집회도 데리고 가고 WRC 뭐 알세 이런 데 내가 돈 내줘서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10년을 데리고 가서 제자로 키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절대 제자를 내가 이제 만나지는 축복 속에서 그분을 조금 옆에 덮는 것이지 이미 완전한 제자를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조금 옆에서 길만 방향만 제자 할 뿐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파트 젤리학은 완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죠 완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그럼 전체 뭔 말인가 완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적인 방법을 잘 못 지키죠 우리는 영덕을 지켜서 내가 다락방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내가 제자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라는 어떤 한 지역을 맡게 됐다 합시다 또는 우리 민지처럼 병원에 이렇게 딱 내가 근무하게 됐다 그럼 이 병원을 내가 보고 말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일일이 다 말은 안 건네봤어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남편이 이게 이렇게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졌고 아이에게 뭐 자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어떤 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우는 장면을 내가 봤다 저기 좀 갈급하고 언젠가 복음 전해야지 이런 측에 스쳐 지나가면서 몇 년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기적을 놓고 기도하던 전도자가 맞다면 분명히 그런 몇 가지 사건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대를 정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증만 달라고 우리 어제 어차피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먼저 이렇게 그 전도를 놓고 정식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사람 이름을 계속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감표 기대가 언제 오느냐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이다랑 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임했습니다 성령에서 임하고 나니까 열다섯 나라 사람들이 오순들을 지키고 찾아와서 전도문이 열려서 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성령증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먼저 체험하고 있으면 이제 문이 열리는 전도문이 열리는데 그게 사건으로 이 사람에게 크고 작은 사건으로 갈급한 상황이 돼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불안 때문에 가정에 닥친 갑자기 자녀에게 닥친 정신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갑자기 갈급해져서 찾아오고 보금을 요구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지감표입니다 그때 자 네가 예수 믿으면 끝난다 다른 식의 인정의 해답으로서의 그냥 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문제를 통해 콜링하는 장면이라고 문제를 통해 부르시고 사건을 통해 부르시고 질병을 통해 부르시고 뭐 이런 것들 어떤 항계를 통해 부르시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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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의 관점에 볼 때는 문제는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속해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 사람에게 디데를 딱 정해놓고 딱 이 사람에게 문제가 왔을 때 딱 심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답을 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답도 줄 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전도를 하기로 하신다 너를 전도자로 부르시다 농지에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 방금도 예를 들어 있는 우리 그 힘들린 아이 부모하고 약간 이렇게 걸리셨는데요 아이가 좀 힘들어하고 있다 계속 기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아버지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저씨 보니까 우상 수업보다 엄청 심하게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700억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전에 돈을 많이 벌었고 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보금교회 어떻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 문제 통해서 아들이 막 발딱 일으키는 걸 자기가 보면서 와 말로만 듣던 이야기들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경쟁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아무 문제 없고 너무너무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고 뭐 잘 승승장구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시달리다가 자살해 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을 몇 번 경험하면서 이분이 이제 확 이제 나약해진 거죠 그런 가운데 보금 딱 받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이 이 보금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게 이런 증거를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그런 지금 경쟁인들 가운데 그런 발급하고 자녀의 문제가 와 있거나 자기에게 문제가 와 있거나 정신문태에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아 그들을 사실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바로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금으로 답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너를 콜링 하시는 중요한 내 팀사역을 하는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이 가슴을 열고 진짜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열리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닌지 뭐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됩니다 요걸 딱 생각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문 열리면 다락방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진짜 이제 다락방 하다보면 일꾼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팀사역했던 그 사람이 일꾼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중요한 사명자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윤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들어 보시면 그 불교 여신도 회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쟁이 할머니 아주 뭐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갯돈타로 돈타로 이렇게 오바가 돈 받으러 오다가 어? 방 안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밖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솔깃하게 듣다가 전부다 자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서 집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영접하자마자 딱 돌아와가지고 어제까지 불교 지도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자식들 다 모아놓고 며느리 사위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예수 안 믿으려면 다 이혼해버리라 이러면서 강하게 극단적으로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성격도 다위를 찌리기도 하고 성도 잘하시고 이런 분인데 엄청 문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연결되어 옵니다 그래서 영국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목대 대학원이라고 목사님들만 훈련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가 영도에 처음 갔을 때는 성도가 30명이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각각 개인을 한 사람씩 거점으로 세워서 30개 다락방을 했다 내가 일주일에 커피를 흘려가면서 계속 뛰니까 한 30군데 뛸 수 있겠더라 모든 성도가 다 베이스가 되는 한 개개인을 다 베이스로 하는 30개 다락방을 성도수가 30명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완벽한 다락방이 아닌 것도 있겠죠 사명이 없거나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치겠죠 잘 안되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불교 여진도 회장 같은 중요한 일꾼들이 딱 손해돼서 왔다가 거기서 보금 듣고 이분 통에 문 개등결 이러고 그래서 처음에 성도 중심의 30개 다락방에서 일꾼 중심의 다락방으로 옮겨갔다 일꾼 다치고 진짜 중요한 일꾼들이 있는 현장에 당연히 계속 연결돼서 문이 열릴 거니까 그런 되는 다락방으로 살려놨다 그래서 일꾼 중심의 다락방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일꾼 뒤에 현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 뒤에는 피아노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까지 계속 받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심의 다락방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중에서 안되는 것은 다 선별하고 진짜 계속 역사에 일꾼 중심의 다락방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따라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꾼 중심의 다락방에서 그 일꾼 뒤에 있는 딱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다락방으로 점점 연결되어 갔다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우리 동삼제일교회에 다락방에 한 주간에 300개가 열렸다 그래서 권사님도 하시고 전사님들도 따라 하시고 하다 보니까 부산 전역에 300군대 다락방이 열렸다 교회에는 12평 밖에 안 됐는데 300군데에서 말썸동이 펴지다 보니까 부산교회 때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막 성공하고 막 다 늘어버린다 그래서 다 수용이 안 돼서 5부로 예배를 드렸고 천막 쳐놓고 CCTV를 고치고 버스 안에서 CCTV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5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달 안 돼 가지고 사명자만 천명이 됐다 성도가 천명이 된 게 아니라 사명자만 천명이 됐다 이렇게 전도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팀 사약을 통해서 진짜 전도할 제자를 딱 결단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던지고 열매 나오면 다 악박하고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일꾼들만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까 불교 여신도 회장 일꾼 할머니 그리고 문을 열었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도장 그리고 세 가족을 사약을 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사약자들 이런 사람들 딱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만 미션홈을 한다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미션홈이라고 해서 뭔가의 대단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렇게 우리 통영들 가운데서도 직위의 일을 다 인도하고 있는 분들을 따로 모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있고 아이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집이 퍽혀 있었고 제가 주로 해외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간 나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안 돼요 애들이 모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저희 집에 모여서 밤 늦은 시간이라도 제가 시간될 때 언제든지 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 12시도 하고 내일 새벽에 비행기 타고 있는데 가야되면 오늘 밤에 모자 오늘밖에 시간 없다 그러면 애들이 오는 겁니다 그럼 와서요 한 팀씩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 들어보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시간표가 돼 있고 여기는 이런 시간표가 돼 있고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있지 말고 빨리 그 사람에게 보금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달악방울 열어버려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람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런 중요한 사람은 빨리 팀사에게 해가지고 니가 개인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시작해 이렇게 뭘 가르쳐줘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체 포럼을 다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뭐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걸 이해 못하고 있구나 딱 하나님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그걸 딱 설명하는 게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션이 나가기도 하고 지금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서 이 메시지가 가질적인 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힘나고 밤새 해도 밤 지칠지 모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꾼 중심에 이렇게 미션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전문사학들이 다 각각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전문사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전문사학자들을 요즘 전문교회 이야기를 하셨고요 왜 이 네 가지밖에 이야기가 안 됐느냐 이게 1998년도 12월달인가 메시지입니다 1999년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교회라는 메시지가 1999년도에 나왔어요 아직 이때는 지교회라는 메시지가 안 나왔을 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 더 붙여야 됩니다 지교회 그래서 현장에 완전 문화 현장의 흐름을 뒤바꾸는 문화권의 흐름을 뒤바꾸는 지교회까지 이 다섯 가지 전략입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주 짧게 삭 지나가서 여러분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유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신방 하실 시절에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신방 하실 시절인데요 이제 이성훈 목사님이 유 목사를 모시고 신방을 가는 중에 A라는 것을 갔다가 B라는 곳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의 게임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디서 시간을 떼우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 목사님께서 어? 저기 강남병원에 들어가자 지나가다 보니까 강남병원이라고 옆에 길거리 저기 들어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따라 들어갔는데 이성훈 목사님은 분명히 그쪽에 유 목사님이 아시는 의료인이나 의사나 간호사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생전 처음 오시는 병원에 아무런 연구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유 목사님이 딱 들어가시자마자 프론트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동산제일교회 목사라고 정확하게 신분을 밝히시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게 있어서 그런데 이 병원에 예수 제일 잘 믿는 간호사를 좀 찾아달라 그 사람하고 내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대놓고 보금을 대낮치면 분명히 쫓겨날 겁니다 여기 영웅씨 가네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나가세요 이렇게 그런데 아니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을 좀 찾아달라 내가 그 사람하고 단둘이 이야기할게 그러면 누가 뭐라 할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수소문하더니만 사람을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8층에서 뭔가 누가 막 밖에 내려오더래요 수관호사라는 분인데 그 당시 때 벌써 병원에 18년 때 근무하시고 있는 분이셨어요 수관호사이기 때문에 아주 지위가 높고 이 사람은 땅도 예약할 수 있고 모든 간호사들의 시간표까지 자기가 직접 따는 사람 자 이 분이 딱 내려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제가 사육시는 수관호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의 최근 사역들에 대해서 쫙 간증을 하시고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의심을 현상에서 확인하면서 이런 사람의 엄청난 분들을 여셨다고 막 간증을 하시면서 가슴이 막 이 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 간호사한테 너 월급 얼마 받았고 갑자기 왜 목사님은 갑자기 그런 전략을 쓰시는지 월급 얼마 받았고 갑자기 이 여자가 당황해가지고 얼마 얼마 받았는데요 니가 그거 받으려고 여기 왔냐 하면서 이분에게 니가 여기 왜 있겠냐 단순히 돈 벌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초창기 때 우리 수용룡교 이런 메세지 들어보시면 어떤 약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약 팔고 집에 갔다가 자고 똥 사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다 죽겠죠 그런 식으로 약을 사서 올라가시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나 하는데 당신 여기 왜 있냐 내가 볼 때는 당신 지금 이거 약이나 팔고 여기 다 밖에 있으라고 당신을 부르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주업을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세지 던지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이제 팀삭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간호사에게 팀삭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왜 보내셨까 생각해봐요 저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갈급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기 울부짖고 있는 저 환자들 안보이냐 도대체 저들을 누가 살려야 되겠느냐 내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당신이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마음은 그런데 시간이 안되고 엉엉 오는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언제 시간이 그럼 되냐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날 시간이 좋다 화요일 오후 시간 그럼 다음 주부터 내가 화요일 오후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 턴에는 우리 사명이 있는 간호사들끼리 먼저 모여서 기도입고 시작하죠 그리고 환자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간호사라는 입장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해야 될 힘들다 하면 거기다 초청해라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딱 가니까 화요일에 딱 갔는데 여덟 명 모아놨죠 여덟 명 그리고 다섯 명은 사명이 있는 간호사들이고 세 명은 영접 대상자들이 델다놨죠 그래서 영국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초청되어 있는 갈급한 영혼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눈물을 영접하는 장면을 모든 간호사들이 다 봤어요 아무리 사명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영접시키고 이거 해볼 적 없을 거거든요 그걸 봐버린거죠 그분들이 엉엉 울면서 자기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델다놓고 자기들도 배워가지고 영접시켜서 델다놓고 이러면서 막 살아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대목이 매토치를 환자 어떤 누구누구 보험 잘할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 보험 잘하려고 했다가 이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흐름이 뒤바뀐 거 뭐 이런 간절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간호사가 수간호사니까 시간표도 짤 수 있으니깐요 그 딱 모임 시간에 불신자들 딱 배치해버리고 신자들은 전부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딱 시간 없애버려 이래가지고 딱 다 모아놨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계속 이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병원에 기초적인 전동도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간절을 제가 들을 때 자 이 간절을 들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려준다면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가 중요한 걸 놓쳤다 분명히 나라면 분명히 저 같으면요 지금 이 사실을 안 말할지라도 또 만약에 병원에 가서 전동하라고 하면 제가 과연 간호사나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모르라도 분명히 찾아가면 저 한편에 딱 구석에 보고 이렇게 힐틱 끌고 가는 할머니한테 찾아가고 할머니 오늘 당장 천국 갈 확신 있어요 물어보고 아니 없어 그럼 그 할머니 부탁하고 당대기도 하고 할머니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막 몇 주 갈 겁니다 그러다가 한 3주 갔는데 할머니 돌아가셨고 또 한 5주 동안 나락방 행수 속에 했는데 퇴원했고 이러면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전체를 두고 하는 전동 운동의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정말 이해하시죠? 한 사람을 영접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몇 명을 영접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전동 운동의 시스템을 먼저 갖춰놓고 거기서 거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팀사익부터 먼저 한다고 하냐면 먼저 전동 운동의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생명운동이 계속 계속되어서 시스템을 열어놓고 나면 빠지면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간호사 같은 사람이 일꾼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을 뒤에서 세워버리면 되고 또 다른 사익자를 보내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난 또 다른 곳에 가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팀사익부터 해가지고 결론 나는 그런 일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가지고 다락방부터 시작한다 거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락방, 김사혁, 미션홍, 요순서대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사명단을 찾아가지고 말씀운동의 영접운동의 당부터 열어놓고 생명운동의 시스템을 열어놓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락방이라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다락방이라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영접운동의 시스템을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거꾸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걸 잘 보십시오 저희가 몇 년 전에 미래신도지를 두고 캠프할 때였는데요 거기에 우리 정경숙 권삼이라고 계셨습니다 저희 이만열 서울계 정경숙 권삼이라고 이분은 제가 옛날에 10년 전부터 만났을 때도 이분 지교회 현장을 제가 우연히 방문하게 됐었는데 너무 사역을 잘하시는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 4개 정도의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무속인 지교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진짜 그게 그 속에 임명받고 세워지는 걸 제가 보면서 이야 저분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네 저는 그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근데 이 정경숙 권사님이 이분이 위례신도시라는 곳이 위례신도시가 되기 전에 옛날에 완전 논밭일 때 완전 그냥 허워벌판일 때부터 17년 전부터 이 위례신도시를 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재작년도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캠프한다고 하니까 제일 응답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 분이 누구냐 정경숙 권사님이었어요 야 그래 내가 17년 동안 기도했는 그 현장인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구나 지금 이건 내 응답이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17년 전에 그 허워벌판일 때 거기에 이제 논밭을 몇 개나 갖고 있는 어떤 딱 유지의 며느리를 만나서 복음을 자했답니다 그분하고 다락방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어졌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다가 이제 복음 듣고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우리 교회가 이 소파구 장지동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서초구에 있었던 겁니다 서초지교회라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인 겁니다 그 교회가 너무 머니까 이분이 영접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일반교회 그냥 보내드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진앙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권사님까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락이 끊어진 겁니다 미래신도시 캠프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 성이 화씨인데 화 무슨 무슨 권사님이 떠오르더랍니다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아 그분을 만나서 도움 잘하면 중요한 분이 될 텐데 지금 어디 있는 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 팀사역 전도를 좀 이따 우리가 배울 텐데 팀 합숙을 다 같이 받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 팀사역 전도를 가지고 전도 캠프를 해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일꾼부터 이번에 문 열리면 사역 갈 사람을 딱 정해놓고 시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에밀리 권사님이랑 우리 또 민지랑 또 우리 뭐 탁 권사님이랑 몇 명을 이번에 이번에 캠프하면 그 사람들이 사역적으로 들어갈 거다 딱 정해놨으면 이분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8주 동안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8주 동안 했는데 6주 동안에 A라는 권사님 집에서 했습니다 근데 7주차 때 A라는 권사님이 갑자기 뭘 하냐면 저희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못 할 거 같다 그래서 집안 사장 때문에 이번 주만 좀 다른 집에서 해달라 하고 다른 집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7주차 때 저희가 B라는 권사님 댁에서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정경숙 권사님도 거기에 사역대로 바뀌어가지고 훈련을 바꿔쳤어요 7주차 때 B 권사님 댁으로 가고 있는 길에 누굴 만나느냐 화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잘 있었으니까 아 그래도 늘 생각했다 하면서 막 불이 끌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화 권사님이 여기 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캠프 기간이다 캠프가 뭔데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예전에와 다르게 그냥 우리가 나가서 그냥 영접시키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락방을 딱딱 여는 이 생명운동의 시스템을 딱딱 여는 그 캠프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로디아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나를 주민인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아라고 문을 열면 그 사람 집에서 시스템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가서 초청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생명운동을 지키는 그 시스템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 권사님이 딱 듣더니만 그러면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어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이 지역에 우리한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 권사님이 도장이 돼서 자기 집에서 박방을 열고 그날 그 문통에서 이제 자기가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던 사람을 리소스를 딱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한 두 시간씩 초대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문에 보내기로 했던 사약자를 구속에 파송해가지고 박방이 열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예비 그때 이제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미리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6개월에 걸쳐서 9번의 예비 캠프를 했었고 그 예비 캠프 기간에 이런저런 사건들 만남들이 일어나서 내일 이제 본 캠프가 됐을 때 내일부터 본 캠프를 시작하는데 오늘 저녁에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누구 누구 가셔야 될지 정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저희 밑에였던 다른 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저는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바쁘니까 대신 그거를 좀 예비 캠프를 인도해 달라고 그분에게 바쁘는데 이분이 6개월 동안에 9번의 예비 캠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열려져 있는 딱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수 있는 그런 루디와 같이 예비된 사람들의 현장이 59군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캠프인데 오늘 59군데를 딱 어떻게 됐다는 상황과 이걸 설명하고 여기에 누가 가시면 좋겠다 요거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이 그래서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날에 개피 현장을 예비된 사람들하고 가서 만나가지고 60 몇 군데 시스템을 열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몇 명을 영접시켰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파트로 쭉 흩어져서 이만의 성도들을 쭉 풀어가지고 가서 아파트 주변에 막 전도하다가 그 아저씨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이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접견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파트에 그냥 피해만 캐치고 돌아왔을 거고 너무 다락방 이상하다 하더니 또 들어갔다가 이러고 이제 병만 먹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미 딱 연결되고 알게 된 이런 시스템을 통해 딱 들어가서 고사람을 만나가지고 딱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분들이 결단하고 마음을 열어서 시스템을 열린 곳만 딱 우리가 추스려가지고 말씀운동을 시작하니까 지속되는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60몇군데 열립니다 엄청난 분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모든 성도가 뭐라냐면 아 캠프가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쉽다 정말 너무 행복한 캠프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비 캠프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예림 어떤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네 명의 자녀가 있어요 네 명 중에 이제 셋째인가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얘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달권을 하는 자리에서 조선족 애를 한 명 초청에 온 겁니다 그 친구가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로 예술을 영접하더니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복음 전하면 되지 엄마 어디 계시는데 누군데 이렇게 물었더니만 엄마가 위례신도시에서 중국어 학원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조선족인데 그래 잘 됐네 이래가지고 그때 디데이 때 누구를 보냈느냐 중국에서 추방대에서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 을 거기에 팀사회자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조선족이신 그분이 직접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분이 마음을 열고 예술을 영접하고 우리 중국어 예배에 나오면서 자기 중국어 학원을 말씀 운동의 장으로 지교를 내놨다 그래서 또 시스템이 열렸어요 또 우리 황상배 목사님의 며느리가 황상배 목사님 며느리가 그때 아이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어요 키즈카페에 가서 막 놀고 있는데 카페 주인이 되게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하고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몇 마디 이야기를 섞었는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왜 왜 여기에 키즈카페를 열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동네에는 다 키즈카페가 많은데 위례신도시는 새롭게 진설되는 곳이라서 키즈카페를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서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는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게다가 지금 엄마가 이혼 위기에 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그 며느리가 저희한테 와서 아 이런 이런 갈급한 사람을 만났다 누가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가셨는데 이 교육 전도사님이 역시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이라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비슷한 분이 찾아가셔서 이 사람에게 버검 도전하고 팀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엉청은 애 받고 자기 또래의 애기들 가진 엄마들끼리 또래맘들이 다 친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도 이렇고 누구도 힘들어하고 저 사람은 애 놓고 산후굴증을 시달리고 뭐가 힘들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통해서 물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키즈카페가 또 지배가 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한두 명을 영접시켰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펼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여는 건데 이걸 놓고 5개월 6개월 동안 우리가 디디를 당해서 예비 캠프하고 이전 캠프하는 중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문을 하고 하는 중에 만남들이 일어났고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디디 때 딱 결단하도록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고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장소를 루디아처럼 내놓고 그러면서 이게 지배가 되고 다락방이 되고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명을 영접시켰다 하지 말고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만드는 전도운동의 그물을 던지는 그것을 곳곳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제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란 뭐냐 내가 개인으로 현장 가서 영접시킬 수 있지만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그물을 펼쳐놓고 거기서 말씀운동 거기서 생명운동 이라는 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팀사역을 통해서 이 장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일꾼들이 모여서 일꾼들만 따로 시험을 하면서 그들의 업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 모여서 하는 직회를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도의 마스터 플래그입니다 이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성경제적 방법이라는게 바로 이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목사님 칠판에 짧게 쓰고 지나가셨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가 오늘 요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죠 자 그럼 보시죠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 할 거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보금편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보금편지 새생명 새생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금편지 새생명 생활 교제 같은 거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이분들이 깔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귀신을 했다는 그 아이 부모님들한테 지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뭐부터 했느냐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자 불신자들에게는요 그리소여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리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리소여야만 하는지 왜 그리소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아버지 제형의 아버지가 이걸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아들에게 정신병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이 그리소가 필요한 거구나 그분이 제일 먼저 그걸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제가 났어요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아저씨가 그랬다니까 평생 우상송배했다는 아저씨 그러면서 보시죠 오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소가 필요한 것인지 왜 그리소여야만 하는지 그리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왜 그게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요 확신을 짚는 겁니다 저 일곱 가지 축복과 예수 그리소에 대한 확신을 짚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누릴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축복 받은 줄도 모르고 깨닫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확신을 짚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소라는 의미와 함께 거의 다른 축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님 그러셨습니다 영접하라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깨끗하게 왜냐 괜히 또 뭐 또 재영접하다 뭐다 이사리다 뭐다 이사리다 뭐다 이 소리 할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깨끗하게 보고만 전화해요 요 그리소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확신과 그 축복 그것만 설명하라는 거죠 개신같은 소리 하지 말고 깨끗하게 아까 그랬죠 영접하라 마라 하지 말고 깨끗하게 아파트 메시지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랬죠 똑같습니다 우리 대학 현장에는 깨끗하게 이 그리소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요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차례차례 가르치라 한꺼번에 다하지 말고 차례차례 가르치라 아까 그러셨죠 왜 이걸 가르치느냐 이제 이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최고 교제 중에 교제고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내가 정말 있는 현장 속에 상황 속에서 이 복음에 말씀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언약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오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은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확인되도록 해주려면 이분들을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자는 형택사실이 어떤 것이 제일 일어난 건지 그렇죠 묵시로 계속 기도할 때 사자굴에 어떤 일어났던지 이런 것을 쭉 설명하면서 기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스루사 18만 5천이 무너진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분한테 설명을 드려드리면 대보고 기도 제목 기도문을 좀 달라가지고 제가 접어드렸어요 ppt 다 되어있는 것을 다 접어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거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기 기도할 때 알려줘야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성능풍망과 흑암결망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신분과 권세 놓고 기도하는 거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 이런 부분에 기도할 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때 재영이는 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면회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속 걱정이 되니까 잠도 못 자고 지고 되게 피곤해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면회 안 된다 하더라도 병원에 억지로 한번 찾아가보자 지금 미국 병원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나 간다고 그냥 정 때문에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지공관을 추월해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기도해라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내 관계된 모든 연장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다 하늘군데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꺾어질 것이고 진짜 중요한 전도문이 열려질 것이고 지속의 문도 열릴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해라 그 이 아저씨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뭡니까 그 안에 하면서 아 기도하면 돼 이구나 내가 굳이 꼭 봐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세번째로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자 이별수 2장 1점부터 7절이 뭡니까 불신자 여섯 가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에요 그쵸 세 가지 근본 문제 에베스 2장 1절 2절에 3절에 보면 에베스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거물과 제로 죽었던 우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번적인 사망 상태죠 에베스 2장 2절에 보면 세상 통속을 겪고 공중공제자만 다를 따랐으니 그쵸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이 사망살 때 예비스 2장 2절에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공중공제자만 다를 따랐으니 예비스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저주 음명에 묶여 있는 상태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이 사망살 때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죄와 저주 음명에 묶여 있는 상태 그게 예비스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딱 정확하게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면 계속 어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딱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비스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말을 설명할 때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어떤 저주가 오는지 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분이 딱 듣자마자 오늘 당장 제사 다 꺼내 이번 주부터 당장 제사 다 꺼내 이러면서 이분이 내가 도리어 귀신 좋아하는 일을 했네 귀신 불러드리는 일을 했네 이러면서 딱 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하는지 중요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불신자 해석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세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한번 산호세에 집중훈련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캠프와 집중훈련하러 갔는데 산호세에 김윤희 전사님이라고 그런데 이 산호세에 이분이 하고 있는 단악관 가운데 어떤 엄마가 이 셋 엄마가 연결돼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엄마가 가진 아들이 그 분노조절장애 또 뭐 이모션 그 긍정조절장애 뭐 이런게 있나봐요 그래서 얘가 심심한 학교에서 막 화를 내면서 다 쏴주기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학교에서 딸렸대요 학교를 못 딸렸대요 학교를 못 딸렸대요 혹시 얘가 또 이런 통사건 이런거 일으킬까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애가 막 가열질이라요 정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김윤희 전사님하고 연결돼서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아들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내려왔더니만 아 이거 갑자기 다락방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명책을 다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을 갖고 와가지고 그 말씀 전하는데 막 쏟아버리고 막 그 방해를 하더라면 그래도 계속 끊고 있었더니만 이 아이가 이제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예배도 잘 드리고 상당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바뀐 걸 보고 특수교육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얘를 딱 보면서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뭣 때문에 이렇게 됐냐를 물어본다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그런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엄마들한테 이제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살살 보금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가 다시 학교로 복학해가지고 이제 대학교까지 들어가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장학교까지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이 정확한 보금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총기사건 중에 또 한 사건이나 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금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네 번째로 이제 보금편지 이런 거 하기 전에 증세에 따라 내냐 전도란 무엇인가 마가보금 여기 3장 14절 친구들만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보시면 마가보금 3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잘해서 뭘 뽑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면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선이 있게 하려고요 여기 이제 13절 14절 15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전도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모든 전도에 대한 집회를 다 참여하고 계실 텐데 이제 한국에 횃불해가는 곳에서 미국의 네비게이션 네비게이터 네비게이션이 아니고 네비게이터 창시자 바로 밑에 도슨 졸트맨이라는 사람이 창시자인데 그 바로 밑에 수석대자가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네비게이터 출신해서 그걸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썼어요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횃불에 관해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특강을 했어요 이때 유목사님께서 참여하신 거예요 한번 뭔 이야기 하나 보자고 하셨는데 그날 마트 읽는 성경 본문이 3장 13절 14절이었다 15절을 안 읽고 13절 14절까지만 읽고 끝내드려요 아니 문장이 안 끝났는데 예수께서 나와서 자기의 원하실을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이는 자기가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딱이고 끝나버리네요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어차피 읽는 김에 15절까지 읽지 왜 14절까지만 읽고 끝나버리지 계속 궁금하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를 말씀하시냐 지금 미국 사람들은 뭐를 잘 모르냐 영적 사실을 잘 모르냐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체도 읽게 하며 그 말은 그냥 귀신 내어쫓는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에게 나아 해놓는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 시켜먹기 위해 우리를 부른다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 부르는데 함께 있고 동의하는 응답이 뭐냐면 함께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저도 그죠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귀신판이 되고 우상 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서 이 흑암 세력의 존재를 꺾아야 되는데 몇 가지가 전도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말하셨냐면 지금 미국이 그걸 몰라서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완전 귀신판빙이다 지금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적나라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지금 귀신짓을 하고 있다 그죠 그걸 몰랐던 결과로 지금 이 문제들이 다섯 번째 어제 세 번째 제가 질문입니다 어제 제가 세 번째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나와서 나도 권사님처럼 정말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 뭐라고 가르치겠냐 이거 했죠 다른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사도인전 2장을 기준으로 다 가시라 그럼 보십시오 제일 먼저 네가 가장 축복받는 길이 있다 네가 최고로 축복받는 길이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성령추만 달라고 정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엊그제 우리 성령추만 이야기할 때 제가 전도를 놓고 정식 기도하는 거 이야기 드렸죠 이겁니다 먼저 성령추만 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사도인전 2장 딱 그대로입니다 사도인전 2장의 다섯 가지 시간표 아시나요 보시면 뭡니까 먼저 그 자리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부터 일어났어요 그죠 성령 역사부터 일어났는데 마치 거기에 오순절을 지키러 열다섯 나라에서 찾아왔는데 거기에 전도문이 열렸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전도문이 열려지면서 열다섯 나라 말로 방황을 터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이 사람이 술챈거냐 아니다 술챈게 아니다 때가 삼시인데 누가 술을 먹겠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알세의 남녀정들에게 물붙듯이 성령을 뽑을 거라 했다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말씀성취 그죠 그때 이제 그 뒤에부터 보면 베드로가 묵직하다 어문 것 같은데 나중에 사도인전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읽어보면 구약을 쫙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거늘 내가 어찌할 거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죠 그때 회계세를 받으라고 삼천명이 제작해 그죠 그때 곳곳에 날마다 구원 받은 사람을 자는 현장 변화 약속입니다 요 다섯 가지에요 요게 다락방이에요 왜 우리를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느냐 요 다섯 가지가 그대로 일어나는게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그대로 시작하는데 마가 다락방 응답 그대로 잘못해서 뭐부터 하느냐 현장에서 성령축만 달라고 기도부터 합니다 성령축만 달라고 기도부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전도문을 여시는게 그 당시 때는 불과 같은 바람같은 성령 역사 속에 열다섯 나라가 찾아오는 문이 열렸지만 지금 우리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어떤 게 있으냐 성령축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사과를 터뜨렸어요 뭔가 크고 작은 사과를 터뜨려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는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도문이 열린겁니다 이때 내게들은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그죠 아까 우리 그리스도 설명해서 제일 먼저 했었으니까 꼭 그대로 설명해라 그러면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그때 그때 이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속에 정말 복원받은 사람들에게 대비된 제자가 찾아지고 그들 중에 전도운동이 막 펼쳐질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거라 니가 이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마가자락방의 전도운동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전도 캠프를 나가서 캠프 막 하다가 부담을 가져요 아 나는 아직까지 막 준비가 흘려져서 현장 잘 못 나가겠어요 사람한테 말 잘 못 걸겠어요 그러고 달달 외우고 갔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도의 개념 자체를 약간 오미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어렵다 라고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걸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빨리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ROTC 뉴스에서 ROTC 뉴스에서 고등학생 교복 입고 있는 요구쟁이 나왔어요 ROTC 뉴스에서 얘가 이제 전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어 자기 친구 중에 누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뭐 기도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자살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를 이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갈급한 영혼이 만나졌고 걔들에게 이제 보금 증거되면서 걔가 또 다른 친구를 열고 오고 또 막 연결돼서 오고 하는 중에 우리 전 사람이 들어오셔서 우리 학교에서 말씀운동을 하고 이런 분도 열렸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 완전 전도다로 지금 뭐 자기는 평생 어떻게 전도할 거다 이런 반등을 하고 딱 ROTC 뉴스가 끝났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보세요 만약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아이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다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만약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걸 체험했다 그러면 평생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도행전 2장 이 성경추만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깔끔한 영혼을 내게 펼치셨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딱 말했는데 우리가 답은 없고 진짜 애들이 놀란다니까요 와 진짜 말씀 그대로 영접하더니만 복음 전했더니만 애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면서 막 정말 말로만 듣던 그걸 자기들이 체험했다고 매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걔가 완전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전도학교까지 연결되고 지금 우리 그중에 목사된 친구도 있고 하나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생에 전도운동의 그림만 갖고 있다면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면 응답만 받은 게 아니라 재생도 승리한다 동생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그렇죠 이게 다락 상전도운동입니다 이 모델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라는 것은 이제 이런 현장이 없는 현장에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속해있지 않은 현장까지도 파고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캠프라는 걸 하지만 사실은 이 운동의 시작이 내가 속해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우리 훈련 때 잘 기억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현장의 흐름을 확 바꾸는 이런 응답이 사실 전도입니다 호접이 나가서 전도되뿐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러면서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시작하는 거 내가 말씀드렸는데 호름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건을 만나서 갈급되었을 때 딱 복음의 말을 메시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면서 연결돼서 계속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정 2장의 응답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그럼 여섯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뭐를 전달해 줘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점부터 15절까지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응답받고 좋아하다가 한 번씩 사단이 걸어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작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친구가 걔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주연이라는 어떤 애가 계속 악몽 끄고 가위 눌리고 이래가지고 엄청 가위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걔를 좀 데리고 와도 되겠냐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주연이라는 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잠 잘 잤대요 그리고 지가 이제 너무 기쁘고 이제 편안하니까 친구들한테도 보금전하고 걔가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한 한달 반쯤 지났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주연이가 와서 앉아있는데 시무룩 해가지고 저 구석에 찬박해서 얼굴도 안들고 뭐 있어요 오늘 주연이가 왜 저러지 야 오늘 주연이 왜 저래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딱 와가지고 내한테 기쁨을 해주는데 전도사님 주연이가 또 어젯밤에 가위 눌리고 악몽 콧대요 이러는 겁니다 자 이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가 보세요 영접하기 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얘를 이제 이제 점령할 수 없어요 장악할 수 없어요 그럼 뭐만 할 수 있느냐 사단은 속일 수만 있어요 속일 수만 있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느냐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제 점령하지 못하니까 속이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태로 속이 되느냐 예수 영접하기 전에 얘가 시달리던 상태의 모습을 재현해버리면 얘가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딱 재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영접하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던 거를 다시 한번 내가 다침에 딱 일어나서 헷갈리는 거죠 어? 내가 영접 제대로 안 했나? 귀신이 안 나갔나? 뭐 제대로 안 된 거냐? 이분도 왜 다쳤지? 이분도 막 혼란스러워 한다니까요 이때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새생명 새생활에도 나오고 EBS 기초훈련에도 메시지가 나오는데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사람이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러면 이 문제를 문제 속에 이렇게 집사여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행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를 딱 설명하냐면 문제를 내가 하고 딱 분리시켜 가지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딱 분리시켜 가지고 자 이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해보자 꼭 제 3자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제 3자 입장으로 문제를 보듯이 문제를 딱 떼어놓고 나 이 문제 어디서 왔지? 창세기 3장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됐지? 그리스도께서 3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게 이건 내꺼냐 아니야 그럼 내가 질문지에 고생할 필요 없네 없어 오직 그리스도 주인받고 정말 그 주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못 잡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항상 그 메시지들을 보면 문제 속에서 헤매면서 보려고 하는게 아니라 문제를 딱 분리시켜 놓고 여기서 딱 떼어놓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됐으며 그럼 나와 상관없는 것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 끝이다 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집안에 묶여서 죄와 조주 운명이 묶인 그것 때문에 온 거다 근데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땅이 고통 당하고 뭐 뭡니까 임패하는 고통을 당하고 정신토록 기운하면서 흙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해결책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먼저 저주부터 내리지 않으시고 대항부터 내리지 않으시고 살길부터 해답부터 주셨다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영문이 끝났고 나와 상관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게 해결하셨고 오늘 난 그리스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걸 딱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지속할까요 이제 네가 계속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자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세상만 보다 보면 이 정확하게 현실을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적 사실을 세상을 정확하게 영적 사실로 보여주는 그 거울이 하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네가 계속 말씀 듣고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자꾸 헷갈린다 그래서 말씀을 부탁하고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앙생활 참대성장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전 노릴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해 주는데 어제 제가 세 가지 문제 주셨던 거에 대해서 다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딱 그림을 갖고 주셔야 되는데 당장 내가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그림은 갖고 주셔야 되잖아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성령들이 전도 운동이구나 라는 그림을 가지라는 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문 열렸다 그럼 무슨 메시지 할 거냐 가자마자 이분들에게 교제를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이해가 돼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확산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깔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숙제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중에 전도자가 있어요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권사님 저도 전도 좀 알려주세요 이래요 그럼 뭐라고 알려줄까요 4등기 2장에 5번 이걸 딱 알려줘 네가 이렇게 해봐라 그럼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그 팀합숙의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팀사역 전도가 뭔지를 바울의 캠프가 뭔지를 딱 하는 그 한 강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맑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15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곧 핵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사역 훈련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훈련을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훈련은 나중에 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 박신종 목사님께서 한번 주일날 우리 학사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학생들이 좀 궁금한 부분 또 서로 좀 이야기 나누고 지금까지 2, 3, 7 전도 캠프를 해오셨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뭐 질문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 벌써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때 이제 공부한 질문도 좀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사항도 좀 결단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팀사역 훈련에 대한 부분은 또 나중에 응답받고 그 눈이 열릴 때 좀 떼서 다시 또 설명을 그럼 드리는 걸로 그동안 내일매일 이 밤